안녕하세요 여러분, 끔세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뻥댕이TV의 단비입니다. 제가 화이팅! 바늘에 곧 막 터지는 거 아니야? 박수를 줘요, 그 때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꼬마학동! BMW의 꼬마학동는 뭐죠? M2! 왜 침이 코블르트냐?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입니다. 근데 우리 영상 올라올 때는 비 안 오면 어떡해요? 아, 그러니까요. 단비가 이거 촬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배기를 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눈이 지금 빨개요, 지금. 너무 바쁘더라고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BMW M2가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습니다. 네! 눈 옆에 가 마주치잖아요. 제가 눈 안 마주치려고 해요. 왜요? 눈이 무서워요, 이제 눈이. 눈이 너무 커졌죠? 네. 왜 금붕어 눈댔어? 근데 M2도 눈이 커! 아, 근데 머리도 금붕어... 아, 죄송합니다. 자 드디어 M2가 나왔는데 M2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좀 정보가 좀 길어졌는지 뭐 여러가지 스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일단 국내의 출시 일정은 올 하반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달 어떻게 됐어요? 자 M2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실게요 일단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요 와 기존의 모델하고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릴이 조금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? 그릴도 작아졌고요 이 범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맞아 스포티성을 완전 강조했어요 진짜 얘는 완전 나는 꼬막농이야 하는 그런 완전 그런 페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 모델이 이 BMW의 M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M3, M4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M5도 있고 근데 M2가 제일 낮은 모델이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1M 이란 모델도 있었습니다 M1 근데 이제 그거는 단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2 모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구애하는 거예요? M2 아 예 우리나라에는 M2란 차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깐요 M2가 이제 컴페티션이 있고 M2가 조만간 CS를 또 공개를 할 건데 요즘 뭐 수업에 와요? 서빙, 더빙 아 그래요? 네 이거 뭐 뜨신 줄 알아요? 이거 알죠? 네 이거 알죠? 자 일단은 이 시리즈 쿠페가 국내에 공개를 하면서 야 디자인 저게 진짜 말이 되냐 정말 너무 안 이쁘다 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진짜요? 네 전면부는 디자인은 괜찮지만 이 리어의 디자인이 너무 좀 맞아 엉덩이는 때리고 싶은 맛인데 이상하면 안 되죠 전장 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80mm 오 넓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 1887 맞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403mm 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출시했던 이 시리즈하고 길이하고 그런건 다 똑같아요 네 하지만 기존의 모델과는 좀 바뀌었다 네 보시면 되구요 일단은 M4 쿠페 모델보다도 한 214mm가 좀 짧아요 자 근데 이 해당 모델을 제가 방송을 왜 하냐면요 네 이 M2가요 국내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관건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면 많은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M3도 M4도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야 이거 1억이 넘어가면 사기 힘들지 않겠냐 네 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은 안 넘어요 아 다행이요 그럼 얼마에요? 1억 조금 안 돼요 아 뭐야 네 근데 여하튼 가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격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궁금해지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네요 자 일단 리오의 디자인도 보시면요 와 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해요? 울그락불그락이요? 네 범퍼가 엄청 튀어나왔는데요 네 범퍼가 M3하고 M4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네 각이 좀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네 진짜 수리가 진짜 힘들 정도로 오 정말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거 팡금 하기도 힘들어요 이야 사고를 하도 많이 내니까 팡금이란 사이가 아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스포츠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약간 스포일러식으로 약간 살짝 튀어나와 있는 하지만 립 스포일러가 달려 있습니다 조그맣게 네 달려 있구요 아 A시리즈 때부터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리어랭크에요 어 완전 공감 아 나 순간 너 벙을 든 줄 알았잖아 아 너무 공감 돼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바로 뒤에 후면 리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요 자 근데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리어가 진짜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정말 종망이다 응 정말 생각났다 응 정말 눈을 보면은 눈이 약간 멀어졌거든요 코하고 이렇게 아 뭐가 멀어져요 어 그러면 저 코 수술하고 싶어지잖아요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듀얼 머플러 응 듀얼 머플러 너무 이쁘게 들어가요 이건 M이다 보니까 네 바뀌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측면을 보시면요 와 이게 디자인이 야 이건 미쳤다 너무 나쁘지 않아요 이건 미쳤다라고 말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프론트하고 리어를 보시면요 네 이 오버헨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휠의 인치수가 커지다 보니까 원래 M들은 약간 오버헨다가 조금 나와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모델들과 좀 다르게는 약간 휀다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M2는 진짜 딱 봐도 야 얘는 M2다 아니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페라리 같은 거 보면은 휀다 쪽 엄청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M2가 이번에 진짜 획기적으로 정말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본넥 후드라인에 이제 엔진 자체가 약간 좀 크다 보니까 응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도어 손잡이는 뭐 기존에 지금 현재 이 시리즈와 똑같이 들어가 있죠 네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요 실내를 보시면요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이에요 어 이 시리즈도 신용도의 일체형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죠? 어 그러니까 이제 M2의 모델 자체가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디스플레이가 기조로 나온 것도 말하는게 설명 확인은 맞죠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은 앞에 담비가 얘기했듯이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의 UI 방식이 네 M입니다 M이다 보니까 3시리즈 M3 얼마 전에 공개했던 3시리즈 M3도 마찬가지고 M4도 마찬가지고 신용이 나오면서 안에 디스플레이가 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UI로 네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네 딱 내가 봤을 때는 이 차를 시승 안해도 딱 앉았을 때 느낌이 딱 올 거 같아 우리 3시리즈 신용 LCI 네 리뷰했듯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자체는 이제 아예 없어집니다 왜냐면 ID8이라는 업데이트 UI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네 이제 공조기 시스템 자체가 내비게이션 하단 부분에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패널을 날려 버리지 않고 거기다 딱 넣은 거죠 그렇죠 요 패널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 부분 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크리스탈 기어봉 조그맣게 기어노브가 올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M이기 때문에 기어봉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 근데 스포티성을 자랑하려면 기어봉이 나아요 그렇죠 이 기어봉은 제거 X5M이랑 똑같아요 자 핸들은 일단은 M&들입니다 M&들인데 와 이게 BMW가 정말 신기한게 뭔지 아세요? 뭐요? 지바디 때부터 시작을 했던 핸들인데 네 이 핸들을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렸던 핸들 디자인이 있습니다 BMW의 IX라는 모델이에요 물론 전기차 모델이긴 한데 네 핸들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버킷 시트에요 네 아마 분명히 국내에 출시를 할 때는 이 시트가 두 가지 옵션 타입으로 나올 겁니다 아 M4레버 M4처럼 저는 옵션 안 넣는 거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는 앉았을 때 불편한 감은 좀 있어요 저처럼 약간 좀 살이 좀 통통한 사람들은 이 허벅지가 두껍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게 되면 이쪽 이 허벅지 옆라인이 옆 허벅지 옆라인 아 예 허벅지 옆라인이 네 이렇게 좀 약간 감싸면서 좀 피를 쳐면 안 통하는 아 살을 빼야겠는데 자 이것 때문에 M3, M4가 옵션을 선택을 못 하시거나 네 차량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 리어 부분 시트의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 또 카본이에요 아 카본으로 들어가면 고급져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M2는 이제 쿠페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단은 아니거든요 쿠페 타입이다 보니까 문장이 두 개짜리란 말이죠 네 보통 이제 신혼부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인분들 그리고 이제 뭐 1인 온업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을 아무래도 많이 타시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야타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우리나라에 약간 성향이 좀 색깔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 M이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고 밤에 들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가요 이 M의 색상 자체가 BMW의 M이라는 마크 색상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의 그 국기 모양 맞아 태극기 파란색 빨간색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디자인 한 것처럼 음 약간 좀 강렬한 느낌으로 약간 뭐랄까 시트가 그냥 일단 BMW의 M의 상징 색깔인데 네 코리안 에디션처럼 좀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나 보다 그렇죠 M5 CS 모델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카본 그런 세미바켓 시트가 나왔을 때도 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세미바켓 시트가 들어가요 음 근데 이제 단점은 4인승이라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앞에는 세미바켓 시트인데 뒤에는 일반 시트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음 세미바켓 시트로 다 들어가면 탔을 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율 시트는 그렇죠 근데 일반 시트로 들어갔을 때 뒷좌석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잘 보면요 네 뒷좌석 2열에 이제 콘솔 자체가 없는 걸 보면은 이 뒷좌석은 솔직히 배려하지 않는 거야 아 그냥 뒷좌석에는 뭐 타면 타는 거고 마늘 마는 거고 그럼 짐칸으로도 써야 돼요? 근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네 M3 M4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는 이제 수동 미션이 나옵니다 근데 M2도 또한 물론 마찬가지로 해외 모델에는 수동 미션이 나와요 네 근데 국내에도 원래 한정적으로 수동 미션이 좀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안 들어온다는 소리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들어올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 같은데요 그니깐요 아 이 남자는 수동이지 일종 보통 저 일종 대형이에요 대형이에요? 네 대형면허요 앞에 프론트는 이제 19인치가 들어갑니다 뒤엔 20인치요 뒤엔 20인치입니다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 BMW M2가 드디어 공개가 됐다 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에디션 모델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 언제부터요? 어 그니까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만간에 좀 아니 아니고 여름이 지나가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사전계약은 한 8월 달부터 가능한 건가요? 그럼 여름인데요? 9월? 10월 가을이잖아요 아니 출시가 11월달이라면서요 자 M2가 일단 이렇게 공개가 됐다 보시면 될 거 같고 여러분들 예전에 M2는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이 신형 M2 같은 경우에는요 반자열주행 기능과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악동 꼬마 악동이란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올 정도로 야 진짜 M의 상징들이 정말 빨라졌다 M2 사전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색깔이라든가 이제 옵션표가 나오게 되면 국내에 나오는 모델의 옵션표가 나오게 되면은 담비하고 똑같이 또 동일하게 또 진행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도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ES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